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오늘은 프로스타즈 마마알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혼스트럼프 시리즈님 영상 준비했구요 보니까 혼스트럼프 시리즈님 채널에 한국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생기신 것 같더라구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꿀잼 영상 제공해주신 혼스트럼프 시리즈님 감사말씀드리구요 여러분들도 채널 놀러 가셔서 구독좋아요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의 리액션이 주로 이루는 그런 컨텐츠니까 흐름 끄기가 싫으신 분들은 원 저작자분의 혼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채널로 가셔서 원본영상 보시면은 원활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됐나요 한번 가봅시다 한병 혼스트럼프 헐 헐 일단은 콜트의 등장이거든요 여기서 좀 콜트 자주 보인다 어? 어? 뭔가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것 같은데? 아 솔로쇼다운인가 보다 이때 팝콘 리코가 파워큐브 아주 맛있게 들고 있어요 이거 개꿀 맛이겠는걸 헐 자 눈치 삭 보고 아 좋아 이 파워큐브 갖다주면은 이거 고백각이야 나이스 좋아 이제 깨부지자고 나이스 파워큐브 나왔다 하지만 일대 의림도 없지 콜트 등장 어 뭐지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안녕 패용 패용 패 용 위험해 위험해 팝콘 리코야 아 러马 말도 안돼 괴니쫄랐잖아요 아 뭐야 지금 팝콘 리코의 심장이 오지게 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험해 비상 지금 팝콘 리코가 잔뜩 놀랐다 아 불나고 난리 났네 확실히 많이 짧습니다 오 이거 리코 사거리가 원래 콜트보다 계나요?? 이러면 역전각 잡히지 순식간에 돼지로 변신시켜버렸습니다 ㄱㄱ ㄱㄱ 멍청한 콜트였어 억ㄹ 어 맞네 콜트에게는 매그넘 스페셜 스타파워 사거리를 늘려주는 스타파워가 있었죠 이거면 되겠어 자 이제 파고리 공이깃 다 씁니다 넌 죽었다 임마 아직 우느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보세요.. 리코야 지금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떡해.. 리코야..! 파이퍼의 절규 리코 사망했나요? 어떡해..! 칭찬 했는다 지금 팝콘 리코 내부는 네 그냥 이머전시 긴급상황 그 자체예요 자 일단은 팝콘 보름 껐다 리코야 살아있어 고마워 그럼 콜트는 어떻게 된 겁니까? 기껏 사거리 잡아서 공격했는데 못 잡았나 보네 자 다음이야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 이거 예전 그이야기 같은데 아직도 진이랑 싸우고 있어? 자 일단은 파워큐브 잔뜩 먹은 진인데 5개 정도면 충분히 세거든요 자 폭탄 떨어져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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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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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돼 커진다 히히히히히헤이 정합'll kill бу는 제껍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. 일단 짐 잡아냈구요 아오오오오오오오 안그래도 지금 다이너마이크 자체가 파워가 5개나 있었네 저거를 먹으면 이제 우주 유일신 되는거지 뭐야 방금 뭐 이상한거 먹은거 같은데 기분탓인가요? 야아 이제 누가 봐도 무섭지가 않아요 다 죽었어 나의 힘을 보아라 극대 뒤에 모티스가 지금 전속력 돌진각을 보고 있었나요? 가자 한 대 쳐주고 아하 한 대 쳐와주고 쳐와주고 아프지 쫄랑쫄랑 저 박쥐같은 것 같아 촐랑촐랑되네 겁나 참을 수 없다 자 일단 독구름 밀려오고요 어 야야야야야야 움직여야지 뭐해 어허어 띠용 뭘 보고 놀란 뭐 이 셀카요 어? 근육 힘 다 빠져야된 다이너마이크인데 어디가는 거야 어 뭐야 자살각 잡는 거야? 무슨 일등이냐 때려 치자 순서 유성이 이골버스를 태워주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 한 번 봅시다 AND THE DANG 뭐죠? 네! 오오! 갑자기 그림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? 라이프 와우 일단 시작하자마자 파워큐포가 4개나 있어요 등기당가 등기당가 당가라당당당 자 저걸로 이제 먹는 순간 코코 힐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의 기타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파워코어 아... 내 파워큐브... 뚜둔... 브랭크의 등 인장... 와우! 오! 오! 피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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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. 설마... 여기 파워큐브를 챙겨왔나? 오... 파워큐브는 손에 얻었습니다. 자... 오케이... 이거면 더이상 무서울게 없지... 이 자식은 어디갔지?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는걸... 어... 뭐지? 뭘 밟은거야? 뭔가... 밟아선 안될걸 밟은듯한... 프랭크였다. 하아이! 슈파이트해요! 아... 아우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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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... 아하... 아... 아... 이번... 선인장... 처음 보셨나... 뭘 그렇게 당황하고 그려... 아... 어? 아니...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... 너를 위한 또... 선인장 스페셜 폭탄이 준비되어 있다 이말이야... 응... 보자! 오... 와우... 뿌... 노~~ 일단은 프랭크 1킬 어우 역시 우리 슈파이크 강력해? 헤헤헤헤헤 별거 아닌구만 에뿌리에머 등장 스멜 마이 플라워 자 유 루 유 루 넌 이미 져있다 임마 뭐지? 도발인가? 엘 프리모 부부기 발동 어? 어디가냐? 자 엘 프리모 뒤에서 헤드락 걸려는 모양인데 잠깐만 스파이크 스파이장이잖아요 저렇게 막 감싸도 되는거야? 아플텐데 많이 아플텐데 거듭지 말라니까 아 아 그때 들려오는 파워코드 으퇴 지금도 음악 즐길 때가 아닌데? 들어갈치 오케 파리타임이다 한번 제대로 놀아볼까?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삭조리 포코 너 뭐 머리였어? 자 그래도 가볍게 또 승리한 포콩의 모습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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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날라갔던 프랭크는 얼어진다 아우 뭐지..? 이거 포코 잡아서 얻은거 아니면 파워킹을 끼고 있던거야? 최후의 승자는 결국에는 프랭크가 되었네요